스킬을 터치하세요 스킬은 킥슬롯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이곳을 터치하세요 닫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장소 이곳을 터치하세 확인을 터치하세 잘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공격하려면 대상을 치 타겟 버튼을 터치하세요 공격 버튼을 터치하세요 좋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시는군요 참, 이런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선택하는 이곳을 터치하세요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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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 보이시는군요 좀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습니다 임이 부착하는 게 세 번째는 성과할 % 3 타마 패널 보너스 스탯을 투자 이곳을 터치하세요 스탯을 터치 아직 투자 아참 보너스 스탯을 줬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도를 보시 미니 맵을 터치하세 이곳에서 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이버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번에는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헬턴 여기 있습니다 전투에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비를 터치 한 번 더 터치하세요 이제야 좀 보기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확인을 마쳤습니다 가시죠 새로 장착한 자 으하하 다이번 자네가 사용하던 가방을 터치하세요 아이템을 터치 사용을 터치하세요 강화석을 사용해서 강화석이 등록되어 있다 무기를 장비 종료했다 안전강화 파괴된 장 이곳을 안전강화 수치를 초과한 무기와 장비는 닫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오 잘하는 내가 이래봤드 헬턴 자파 상인을 터치해 자파 상점을 다녀와 보게나 어서오세요 볼게 많답니다 어때 쓸모 그건 그렇고 모험가님은 변신이란 것을 알 상품을 터치 확인을 터치하세요 마을은 잘 둘러보고 왔는가 일루전 오거를 처치하고 오게나 비록 내가 만든 일루전이긴 해도 실겁나게 덤벼들 테니 조심하라고 안전강화 수술 안전강화 수술 안전강화 수술 안전강화 수술 오늘도 들리셨군요 어땠습니까? 모험가님? 타이버님을 찾아가 보세요 타이버님은 마을 좌측 하단에 계십니다 서둘러님은 마을 좌측 하단에 계십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부탁하겠네 보상은 두둑게 챙겨줄 테니깐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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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